안내데스크는 어디에 있나요? 원신타이, 자이날 원신, 문의하다 이고요. 타이는 데스크입니다. 안내데스크 원신타이, 주어입니다. 자이날 여기서 자이는 동사입니다. 어디어디에 있다 날, 어디 라는 뜻의 장소를 묻는 의문사입니다. 원신타이, 자이날 자, 공항버스 매표소입니다. 지장따빠 공항 리무진이죠. 쇼표추 쇼, 팔 숫자이고요. 표, 추는 장소입니다. 표를 파는 곳, 매표소입니다. 자, 공항버스 매표소 어디에 있습니까? 지장따빠, 쇼표추, 자이날 지장따빠, 쇼표추, 자이날 쥐관지, ATM기계 쥐, 취하다요. 관, 돈을 의미해요. 돈을 취하는 곳 돈을 찾는 기계, ATM기 자, ATM기 어디에 있습니까? 쥐관지, 자이날 쥐관지, 자이날 짐 보관소 싱리 지촌추 싱리, 짐이죠? 지촌추 붙이고 보관하는 보관소예요. 싱리 지촌추 짐 보관소 어디에 있어요? 싱리 지촌추, 자이날 싱리 지촌추, 자이날 실전연습 안내데스크는 어디에 있나요? 왠신탈, 자이날 지촌다바 쇼표추, 자이날 쥐관지, 자이날 싱리 지촌추, 자이날 공항버스는 어디서 타나요? 지창다바 자이날 쥬 지창다바 쥬어입니다. 자이날 어디에서 쥬 탑니까? 지창다바 자이날 쥬 띠티의 지하철입니다. 우리는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여기 하자가 빠졌죠. 네, 지철이라고 합니다. 자, 지하철 어디서 탑니까? 띠티의 자이날 쥬 띠티의 자이날 쥬 네, 앞에다가 칭원 붙이면 더 좋겠죠? 실례합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띠티의 자이날 쥬 칭원 띠티의 자이날 쥬 까우티의 고속철도입니다. 우리의 KTX와 같은 거예요. 자, 고속철도 까우티의 어디서 탑니까? 칭원 까우티의 자이날 쥬 칭원 까우티의 자이날 쥬 공항버스는 어디에서 타나요? 자, 추주 라는 것은 빌리다요. 우리가 택시를 타면 5분 10분 1시간 그 시간만큼은 빌리게 되죠. 그래서 택시가 됩니다. 추주 실례지만 택시 어디서 타나요? 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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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버스는 어디에서 타나요? 지창다 바 자이날 쥬 지창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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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다 바